대동문화 체육회 장배의 사회인 야구리그 대동 1호 1부 FA 1호팀 경기입니다. 상대팀은 전년도 FA팀의 전적은 FA팀이 1대5로 졌었습니다. 2부팀 따운 경기였고 이번에는 FA팀이 서력을 할 수 있을지 FA팀은 전년도 데뷔 선수 보강이 되어서 전력이 좋아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오늘 경기는 엄청난 반전이 있을 예정이라 FA팀의 선발 투수는 여전히 프로장 선수입니다. 2부 룰은 선출의 2이닝 선발 투구입니다. 1번 타자 2루수 직선타입니다. 2루수는 정부장입니다. 좋아라 합니다. 2번 타자 2루 땅볼입니다. 2루수가 다 하는군요. 3번 타자 오늘 경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선출 타자와 선출 투수의 대결 엄청난 스윙입니다. 맞으면 그냥 넘어갈 듯합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2공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볼입니다. 바로 그 다음 공입니다. 헉 제대로 맞았습니다. 공은 가마득히 하늘 위로 날아가는군요. 홈런입니다. 좌측 펜스를 넘기는 솔로 홈런 선치 득점하여 스코어는 1대0 4번 타자 중전 안타 5번 타자 또 중전 안타 벌써 털리면 안되는데 6번 타자 좌익수 플라이로 이닝 종료됩니다. 쉽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느낌상 1번 타자 1번 타자 멀티 정부장 W팀 투수도 선출입니다. 볼넷으로 출루 2번 타자 아이언영 잘 쳤는데 1루 직선타로 1루수가 2루로 던졌는데 2루 커버가 없습니다. 2루 주자는 3루로 3번 타자 하바드 용병 주자 3루에서 헛스윙 삼진입니다. 4번 타자 프로장 초구가 폭투로 빠졌습니다. 득점 머신 정부장이 홈으로 스코어는 1대1 동점입니다. 볼넷으로 출루 5번 타자 수리남 용병 오늘의 키 플레이어입니다. 과연 출루할지 잘 지켜보세요. 낫아우디입니다. 이닝 종료 7번 타자 3진 8번 타자 볼넷 9번 타자 1루수 플라이로 아웃 1번 타자 유격수 땅블루 아웃 초반에 호빗 쪽 수비수들이 잘하는군요. 6번 타자 배신자동 3루수 플라이로 아웃 7번 타자 슬럼프 방스타 1루수 실책입니다. 8번 타자 게임 체인저 10마리 사회인 야구에서는 웬만하면 초구에 뛰는 게 정석이죠. 정석이죠.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뛰겠죠. 그리고 타석에는 감독님이신데 설마 주자가 뛰는데 치겠습니까? 상식이 있으면 1루 주자 초구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할 타자가 타자가 쳐버렸군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타자는 아웃 근데 주자가 2루까지 와버린 상황 포수가 1루로 던집니다. 그래서 주자도 아웃 정말 고차원적인 더블플레이군요. 경기전 사야주의 부상으로 원래 두 번째 투수였어야 하는데 임시방편으로 정부장이 등판했습니다. 상대팀은 상위타순입니다. 개털리지 말아야 할 건데 걱정이군요. 2번 타자 우익수를 가르는 2루타입니다. 험난하군요. 3번 선출 타자는 고의사구 무사히 1루에서 4번 타자 땅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더블플레이 타구 1루수 10마리 1루로 토스 그리고 유격수 프로장이 1루로 야 진짜 이건 이걸 못 잡으면 정말 인간도 설마 오마이갓 그냥 같이 죽자 캐치를 못해서 1루 주자는 홈으로 스코어는 2대1 한국사회인 야구의 고질적인 문제인가요? 5번 타자 공이 빠졌습니다. 그 사이 1루 주자는 1루로 그리고 다시 우익을 넘기는 2루타 2루 주자는 홈인 스코어는 3대1 6번 타자 2루 주자가 3루로 뜁니다. 포수가 승구를 3루수가 서전트 점포로 2미터를 하면 잡을 수 있는 공이군요. 한 번에 무너져버립니다. 참 FA팀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구요. 스코어는 4대1 우익수 플라이 7번 타자 유격수 플라이로 이닝 종료 진지하게 말하자면 화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플레이를 한 번 봐서 개선점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찍는 거구요. W팀도 투수가 교체되는군요. 선출은 2이닝 투구이니까요. 바뀐 투수는 전년에 7이닝 1실점 완투한 투수입니다. 9번 타자 9번 전문 갱수 2루수 플라이로 아웃 1번 타자 멀티 정보장 2루수 땅볼로 아웃 2번 타자 아이언영 우익수 플라이로 아웃 3자범퇴 당합니다. 부상 중에도 등판한 사야조입니다. 왼다리 종아리 통증으로 타자는 힘든 상황이지만 투수로는 등판했습니다. 8번 타자 3루 땅볼 1루수가 잘 잡았습니다. 키값을 하는군요. 9번 타자 절묘한 번트입니다. 굉장히 드물죠. 사야에서 번트는 안타입니다. 1번 타자 주자 2루 상황에서 3루로 띕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주자의 발이 먼저였습니다. 1사 주자 3루 중견수 플라이 희생타입니다. 스코어는 5대1 2번 타자 투수압 땅볼입니다. 사야조의 뛰어난 운동신경입니다. 이닝 종료 이닝 종료 반격이 필요한 시점에서 3번 타자 하바드 용병 2타석 연속 3진이군요. 4번 타자 프로장 우익을 가루는 안타 2루타입니다. 5번 타자 수리남 용병 유격 땅볼인데 주자가 런다우는 아그러나 이루 커버가 없습니다. 똑똑한 플레이를 한 주자입니다. 1사 주자 1루 6번 타자 배신자 동 중견수를 발랐습니다. 안타 2루 주자 홀린 스코어는 5대2 7번 타자 슬럼프 방스타 1사 2 3루 3진 8번 타자 사야조 2사 2 3루 3진 포수님의 프레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닝 종료 아쉬운 사회말입니다. 3번 선출 타자입니다. 첫 타석 홈런 두번째 타석고의 4구 사야조의 전략은 최대한 느리게 맞아도 홈런이 되지 않게 딱 맞았군요 전략이 가끔씩은 느린게 좋습니다.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 좋아좋아좋아 4번 타자 1루수 땅볼로 아웃 투아웃입니다. 웬일인가요? 5번 타자 좌익수를 넘기는 안타 2루타입니다. 이때 신마리 감독님이 승부수를 띄우는군요. 더 이상의 실점은 안된다라는 강수를 투수 교체입니다. 바뀐 투수는 멘탈 윤 6번 타자 주자는 1호 중견수와 반타 이때 1호 주자는 홈으로 대시 홈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6대2 7번 타자 볼넷 8번 타자 8번 타자 중견수와 반타 주자는 만루입니다. 이때 사연호가 중견수의 수비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중심 타자 말고는 그게 있자 9번 타자 딱 중견수로 가는군요. 시프트 성공입니다. 플라이아웃 이닝 종료됩니다. 9번 타자 9번 전문 갱수 초구는 번트 실패입니다. 쉽지 않군요 번트 2구를 우익적으로 쳤습니다. 어이건 우 땅의 기운이 그러나 발 빠른 갱수 안타입니다. 1번 타자 멀티 정보장 주자 2루 상황에서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를 넘기는 안타 주자 호민 스코어는 6대3 2루타입니다. 2번 타자 아이언영 볼넷으로 출루 무사주자 1루 3번 타자 하바드 용병 한번 보시죠. 몇 개의 공을 던지게 만드는지 10구까지 풀카운트 11구입니다. 보리군요 볼넷으로 무사 말루 절호의 찬스에서 4번 타자 프로장 딱 봐도 초구죠. 선출은 다르겠죠. 인필드 플라이로 아웃 그냥 같이 죽자 5번 타자 수리남 윤병 우 아슬아슬했군요. 볼넷으로 타정 스코어는 6대4 6번 타자 배신자동 3구 3진 2사 만루로 7번 타자 대타 하태 2루수를 가르면서 중견수 쪽으로 흘러가는 완타 주자 2명은 충분히 들어올 듯합니다. 2득점합니다. 스코어는 6대6 불전 8번 타자 멘탈 윤 3진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3진을 잡고 있는 W팀 투수입니다. 1번 타자 중전 안타입니다. 이윤 도루로 주자는 2루 2번 타자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 득점합니다. 스코어는 7대6 3번 선출 타자는 고의사구 여기서 다시 투수 교체를 하는 FA FA 경기에서 최다 투수 교체입니다. 바뀐 투수는 하태 굉장한 투수입니다. 무사히 1루 4번 타자 1루수인 정부장이 놓쳤으나 2루수인 멘탈 유니티에서 커버 투수가 1루 커버를 가서 2루 땅볼 와우 와우 정석적인 플레이이군요. 원아웃의 주자 2-3루 5번 타자 3진 위기를 탈출하나요 6번 타자 우익수 플라이론 이닝 종료 바뀐 투수의 호트로 더 이상의 점수를 허용하지 않은 FA팀 시간상으로 마지막 공격입니다. 9번 타자 9번 전문 갱수 2루 땅볼로 아우 쉽지 않겠군요. 1번 타자 멀티 정보장 오늘 타격감이 좋습니다. 역시 좌익수를 가르는 안타 2루타입니다. 오늘 2루타 2개 볼넷 1개 1번 타자 다운 활약입니다. 1사 2루 2번 타자 아이언형 2루 땅볼입니다. 2루 주자는 3루로 주자는 2사 3루 안타 1개면 동점인데 3번 타자 3번 타자 하바드 용병 몸에 맞습니다. 몸을 불태우는군요. 4번 타자 프로장 고의 사고로 2사 말로 한방이면 역전까지 타석에는 5번 타자 수리남 용병 원스트라이크 원볼에서 쳤습니다. 3루 땅볼 끝 4번 타자 2루타 1루타 2루타 5번 타자 2루타 1루타 1루타 1부 1루타 2루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